안녕하세요. 위춘한이에요. 맛있고 건강한 사료 더마독을 소개할게요. 더마독은 톤이 아닌 직접 선택한 사료로 반려별 에드월드도 맛있게 먹고 있죠. 강아지의 건강을 돕는 더마독은 블루템 인공색소, 감미료 인공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해요. 알러지 반응이 적은 오리고기가 첨가되었는데 6분이 아닌 신선한 국내산 오리안심 살코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습관장만 처리라 그런지 피부를 갖고 활란 모습을 보여서 피부병이 생기기 전에 관리해 주려고 선택해봤어요. 더마독 건강사료 피부는 피부 건강을 돕는 주요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알러지 예방에 도움주는 연어 오일, 항산화 성분인 오메가3, 그리고 피부 모질 세포막을 이루는 콜라겐이 강아지의 피부관리와 털 빠짐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신선한 국내산 생육과 저분 자가 수분에 단백질이 함유되어 단백질 영양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사료 알갱이에 붙어있는 가루들은 에너지, 공급 보충과 원기 회복, 그리고 기호성 향상에 도움주는 황태본발이랍니다. 안심하고 급여하시면 돼요. 입고 먹일 수 있게 전성분 공개함 더마독 사료는 뛰어나서 놀이용, 훈련용 간식으로도 좋답니다. 슬픔으로부터 강아지 몸무게와 활동량에 맞는 칼로리 계산하여 사료를 급여하면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사료를 유기견 4개도 먹이려고 거마독은 함께한기 캠페인도 진행 중이랍니다. 감사합니다.